How about 조이체스터? Packed it. Foxborough. Packed it. The Garden? Packed it. Saugus? Packed it. Swampscut? Riviera? The Harbour? Are you kidding me? I packed it. And then unpacked it. You unpacked it? 현대 자동차의 미국 슈퍼볼 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스톤 출신의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보스톤 액센트를 쓰고요. 내용도 재미있어서 영어 듣기 공부하시라고 가져와 왔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교과서식 미국 영어 발음에 가장 익숙하죠. 그렇게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 영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영국 발음, 호주 발음 등의 다른 억양을 쓰는 발음을 공부하느라고 지금까지 좀 힘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미국 남부 사투리, 보스톤 사투리 또는 아예 다른 세계의 아프리카 등의 영어를 들으시면 처음에는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억양을 쓰는, 다른 액센트를 쓰는 영어들을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의 듣기 실력 향상에 좋은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현대차 미국 슈퍼볼 광고를 보시기 전에 슈퍼볼이 뭔지 광고비는 어느 정도 하는지, 현대차는 언제부터 슈퍼볼 광고를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슈퍼볼이 뭘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슈퍼볼 북미 프로 미식축구리그 NFL 우승팀과 아메리칸 풋볼리그 AFC 우승팀이 겨루는 챔피언 결정전을 말합니다. 이번 2020년에는 캔자스치 칩스와 샌프란시스코의 대진에서 캔자스리 칩스가 우승했네요. 슈퍼볼을 보는 미국인은 1억 명 이상이고, 시청률은 해마다 70% 이상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 후덜덜한 광고비 슈퍼볼 중개권을 보유한 폭스 측은 올해 30초 기준 광고 단가를 지난해 530만 달러에서 56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1초당 약 2억 원짜리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싸죠? 차기 대권을 노리며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1천만 달러 이상의 60초짜리 광고를 내보냈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선거운동을 위해 한국 돈으로 5,9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쓴 후에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의 슈퍼볼 광고 현대자동차는 2008년 한국 기업 최초로 슈퍼볼 광고에 참여했습니다. 기아차는 2010년부터 슈퍼볼 광고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현대와 기아의 광고제 본상 수상 세계 3대 국제광고제로 꼽히는 2020 뉴욕 페스티벌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총 5개의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듣기 연습을 할 현대차의 스마트파크 광고는 촬영기술 부문에서 최고의 유머광밥과 배우 섭외, 금상 2개, 대본과 광고문안에서 은상 1개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디지털 광고 리어뷰 모니터와 기아자동차의 지명광고 그레니스는 각각 영상 부문과 인쇄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디지털 광고의 한 장면 목에 보호대를 한 산타페 운전자가 후방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주차합니다. 기아차 지명광고 그레니스 걱정스럽게 밖을 내다보는 할머니를 통해 보행자 탐지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보스턴 억양, 보스턴 배경일까? 미국인들 사이에도 보스턴은 운전하기 어렵고 주차하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일방통행도 많고 주차공간이 많이 없을 뿐더러 주차비가 아주 비싸지요. 이번 슈퍼볼 현대차 광고 주제는 스마트파크, 자동주차입니다. 보스턴을 배경으로 삼은 데에는 스마트주차, 자동주차의 멋짐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죠. 보스턴 관련 출연진 출연진들이 모두 굉장한 유명인사인데다 보스턴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보스턴 출신입니다. 위드 오피스로 알려진 존 크러신스키도 보스턴 출신,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영화 배우인 레이첼 드레치는 보스턴은 아니지만 같은 메사추세츠의 맥싱턴 출신이네요. 옆동네 사람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데이비드 오티스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메이저리그 선수로 전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입니다. 별명이 빅파피예요. 파피는 스페인어로 데이디와 같은 말인데 영화의 베이비와 비슷하게 친근한 사람들을 부를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고에서 오티스를 빅파피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광고를 보러 가볼까요? 제가 여기에 영어와 한국어로 자막을 달아놨어요. 하지만 한국어 해석을 보시기 전에 현대차의 본 광고 영상을 꼭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들리는지, 어떤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지 한 번 보신 후에 들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본 광고 영상 잘 듣고 오셨나요? 얼마나 들리시나요? 이제 자막과 함께 다시 광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 stop being a smarty best, all right? Look who's got SmartPak. SmartPak? Just hit the clicker, car packs itself. It's smart. It's wicked smart. And I can pack it anywhere. How about Dorchester? Packed it. Boxborough? Packed it. The garden? Packed it. Saugus? Packed it. Swampscot? Revere? The harbour? Are you kidding me? I packed it. And then unpacked it. You unpacked it? Kid. Game changer. That Sonata ain't got no driver. That's all right, he's got SmartPak. Hey, look at him back there. He's got SmartPak. Hey, whoa, whoa. It's big puppy. Look as smart. This isn't ghost car. A better way to park. Only available on the all-new Sonata with remote smart parking assist. Sorry about that, your bigness. You guys know where you lived there? I had no idea. 보스톤 사투리가 좀 파악이 되시나요? 큰 특징은 R 발음 대신 아와 같은 발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SmartPak 라고 발음하지 않고 SmartPak 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약간 영국 억양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네요. 광고에서 나오는 몇 가지 문장의 뜻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not getting that car in there. 저 사람 거기 주차 못할 텐데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배웠듯이 그는 거기에 주차하고 있지 않다 라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너 그거 못해.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으로 말을 할 때도 현재 진행형으로 구어체로 말을 합니다. Wicked Wicked 는 짓궂은 정도의 뜻이지만 소거로는 우리말에 죽여주는 쩌는 그런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SmartPants SmartPants는 잘난 척쟁이, 아는 척하는 사람, 범생이 등의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런 사람들을 Know it all, Mr. Know it all 이라고도 부르죠. Just hit the clicker Clicker 클릭 하면 딸깍 하는 그런 소리를 나타내죠. 아니면 그렇게 딸깍 누르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리모콘을 Remote Control 이라고도 부르지만 Clicker 이라고도 흔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버튼 같은 것을 누를 때 Hit 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리모콘, 전화번호 등을 눌러줘, 누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Hit 을 쓰시면 됩니다. Hit the button Can you hit the first floor for me? Game Changer Game의 판을 바꿔놓는 것이나 사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길을 가던 아저씨가 혼자 주차하는 소나타를 보고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That sonata ain't got no driver 저 소나타 운전자가 없잖아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ain't는 속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비동사에 not을 붙인 줄임 대신 쓰입니다. Am not, are not, is not 그런데 이렇게 haven't나 hasn't 대신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냥 다 쓰이는 속어입니다. 여기서는 That sonata hasn't got no driver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have 뒤에 not이 붙어 있는데 왜 또 no가 왔죠? 문법이 틀린 거 아닌가요? 네 원어미들이 자주 틀리는 실수인데 어... 여기서는 의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존 크러진스키가 데이비드 오티스를 올려다보면서 Sorry about that, your bigness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bigness가 뭘까요? 중세 배경의 영화나 아이들의 동화책을 보면 왕에게 신하들이 Your highness, your majesty 라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때 높으신 분이라는 뜻으로 우리말의 전하와 같은 그런 의미로 Your highness 라고 문장의 끝에 붙이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Hi 대신에 big을 써서 bigness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OTC 별명이 Big puppy 라고 했죠? Big daddy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덩치가 크다는 뜻으로 위트있게 여기서 Your bigness 라고 말했네요. 광고 마지막 부분에 뜨는 문구의 스펠링조차 보스턴 사투리를 넣었네요. 아이디어와 캐스팅이 참 좋았던 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